신년이에요. 신년. 그래서 작년과는 조금 더 다른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수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엄청난 모멘텀, 엄청난 호재, 엄청난 악재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불거지지는 않았어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산타랠리에 이어서 이럴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 산타랠리는 뭐죠? 연말에 장세가 좋게 나타나는 것. 그게 산타랠리예요. 지금 보면 작년에 미니 산타랠리 정도는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이 왔으니까 중요한 건 뭐죠? 1월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신년이니까 기대감을 좀 담아서 1월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는 이제 매해 1월에 주식의 성과가 좋았던 경향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1월 달에 주가 수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서 뒤지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끌어다 와서 써도 마찬가지이기는 하고 오미크론 관련된 리스크가 기술적으로 많이 좀 완화가 되고 아까 제가 초반에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증시가 작년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익 전망치는 다른 나라에 또 뒤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작년에 나타나지 못했던 키맞추기 미증시와의 키맞추기 일본 증시와 국내 증시의 키맞추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게 연초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1월 효과로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네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수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부담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거든요.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해외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냐 그거는 확실해요. 지금 보면 나스닥 지수 엄청 올라갔잖아요. PER 밸류 장난 아닙니다. 국내도 절대적으로 보면 싸진 않아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1월 효과는 좀 나타날 수 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기술적인 부담이 좀 덜해요. 그래서 아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수 수익률을 봤을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까지 개별 중소형주 작은 종목만 계속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큰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삼성건자 같은 굉장히 덩치가 큰 이런 종목군들이 작년 말경에 저점을 다지고 올라오는 시도를 좀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드 수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열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 중소형 개별주, 시가총형의 작은 종목 이런 종목에 너무 투자 비중을 높이셨던 분들은 투자를 조금 관점을 넓히셔서 대용주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센터 전략인데요. 두 가지예요. 자동차주랑 카메라 모듈주 두 가지를 보자라는 관점인데 카메라 모듈주도 이제는 자동차주로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고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잠깐 살펴봤던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매각 기대감이 있는 한온시스템, 공조업체죠. 그 다음에 이제 만도, 종합부품업체,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을 복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지금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된 건 맞습니다. 근데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오니까 위축이 된 거예요. 요즘에 신문기사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1년 기다려도 내가 사고 싶은 차를 못 산다. 특정 차가 새 차 가격은 3,500만 원인데 중고 차 가격은 3,600만 원이다. 진짜 이례적으로 중고 차 가격이 새 차 가격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나타나요. 왜? 그만큼 자동차를 사기가 어려워요. 1년 대기해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만 해소되면 자동차 판매량은 회복이 돼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현대기아차의 움직임을 보면 유럽 시장에서 작년에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1%가 최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현대기아차는 7, 8%를 늘려버렸어요. 브랜드 경쟁력에서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대기아차가 증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하면 지금 자동차가 글로벌적으로 좀 덜 팔리는데 이유는 사고 싶은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고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못 산다. 사고 싶어도. 이 부분만 해소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판매량 증가, 실적 개선 여기까지 연결이 되죠. 지금 삼성전자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할 것으로 보이고 현대모비스도 자체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생산할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밝혔다고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라인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시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이 수급난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한다. 선반영.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이 이제는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야.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확실히 풀릴 것 같아. 이런 시장의 기대치가 형성이 되면 먼저 올라갈 거예요. 뭐가? 자동차주. 작년에 이제 자동차주가 수익률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술적인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덜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 형성했다라고 봐요. 자동차주 관심 있게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모듈주입니다. 카메라 모듈주는 자율주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카메라 모듈주 이제 스마트폰 부품면 들어가지 않고 자율주행까지 들어가니까요. 카메라 모듈주에 대한 관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런앤런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이 아쉬우신 분들 또 장중에 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월드에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 공부 관련된 정보들, 영상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업황, 종목 내용들도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